자 이번에는 저기 어디서 오신 분이 배우시는 건데 남자는 스텝이 없어요. 이렇게 서서 서서 목으로 보내요. 이렇게 목으로 이렇게 목으로 이렇게 안 돌면 이렇게 돌려. 그냥 이거 잡는 거야. 손 주면 이렇게 그래가지고 뒤에 딱 숨어서 잡아. 그래가지고 돌려. 자 여기서 그대로 그대로 건너가서 양손 잡고 돌려서 여기서 외곽돌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돌리는 거야. 자 여기서 이제 여자가 돌았으니까 쉬어야 되니까 이렇게 한 번 한 두 번 정도 세 번까지 좋아. 삼세판. 삼세판. 이렇게 자 여기서 여기서 이 손 잡고 여자를 이렇게 낚시하듯이 낚시하듯이 내 주위를 돌려서 돌라고 안 돌면 이렇게 쳐요. 여기까지. 자 다시 한 번 볼게요. 그래서 약간 이제 초보자 여자들은 못하는데 그대로 돌리면 여자가 안 돌아가면 이렇게 돌라고 쳐줘요. 그런 다음에 이렇게 뒤에 서서. 이때는 이제 이런 거 해주셔도 돼요. 다 하게 돼 있어요. 물론 첫 숟가락에 배 안 부르죠. 애가 초등학교 들어가자면 대학 갈 수는 없잖아. 자꾸 하다 보면 돼요. 이렇게 하다 보면. 그래서 돌려주고 여기서 건너가서 여기서 돌려주고 외곽돌기. 이런 식으로 외곽돌기. 자 여기서 여자가 돌았으니까 쉬라고 한 번 두 번 삼세판이라고 하죠. 삼세판. 그래서 이번에는 이 손 잡고 낚시하듯이. 낚시 뭐. 낚시 모르는 분은 텔레비 낚시방송 보면 나와요. 낚시. 이렇게 해서. 여기까지. 됐습니다. 여기까지. 네. 됐습니다.